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기말고사 직전에 이것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 특강으로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잘 나올 것 같은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특히 수혈 부분에서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수혈에서 반드시 나올 주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수혈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 이 특징들을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러한 특징이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다 소개해 줄 겁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또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또 나오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선생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하나. 수혈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수혈의 합이라 하면은 어떤 식으로 기호가 나오냐면 첫항부터 N항까지 합. 그지? 수혈의 합. 첫항부터 N항까지 합. 그게 뭐냐면 SN. 그리고 일반항은 뭐냐면 AN지 뭐. 그래 꼭 반드시 AN은 아니야. 꼭 반드시 AN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항. 그들의 관계는 뭐지? 그렇지. SN에서 SN-1을 빼면 무엇이 나온다? AN이 나온다. 라고 나와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목적성은 뭐냐 이거예요. 목적성은 이거야. 우리 수혈의 합 SN의 식이 제공돼. 그러면 너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이거야.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일반항은 그 식에서 N-1을 뺀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되라는 거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식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항은 어떻게 됩니까? 첫항은 어떻게 되냐면 첫항은 따로 구한다가 일반적이에요. S1을 이용해서 내가 첫항은 따로 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고 모든 다 이렇게 풀면 돼요. 무조건 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풀다 보면은 아주 귀찮아. 그리고 좀 특징이 있는 것들은 굳이 저렇게 안 풀어도 돼. 그래서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외워드릴 거고 세 가지 이외에 네 번째 꼴은 무조건 다 이걸로 푼다. 그럼 이걸로 풀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거든. 그것까지 아셔야 돼. 가봅니다. 선생님 만약에 SN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 N에 관한 2차고 상수항이 없어. 근데 어떤 때는 상수항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N이 상수항이 없는데 N에 관한 2차야. 상수항이 있는데 N에 관한 2차야. 두 개의 구분.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위에 것부터 하자. 상수항 없이 딱 아름다운 꼴은 그런 놈의 일반항은 외우셔야 돼요. 일반항은 100% 등차수열. and 등차수열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 일반항 구하고 싶으면 공차와 첫항. 그럼 우리의 공차 차차차 공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랍으로 보면 N제곱 압 개수죠. E를 때려버리겠네요. 아 또 첫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A 첫항은 알지. S1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이러면 그럼 바로 일반항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리 와봐. 그럼 요거 먼저 해보자. 선생님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N에 관한 2차의 상수항이 없죠. 그럼 우리는 일반항이 만약에 AN이라고 했다면 그럼 우리의 AN은 100% 등차수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차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공차는 4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첫항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첫항은 N에다 1 대입해볼래? N에다 1 대입해버리면 1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공차 사이 첫항이 1인 그런 등차수열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AN을 곧바로 어떻게 쓰시는 거야? 4N 공차 그리고 첫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해서 이제 문제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와. 이거를 가지고 너를 알아낸 뒤 다른 일을 벌일 거야. 그 다른 일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재빠르게 너의 특징을 고려한 뒤 찾아가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 서수령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서수령으로 나와서 AN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땐 그땐 어쩔 수 없어요. 그땐 이걸 써야 돼요. 그럼 이걸 쓰는 방법도 다시 설명해 줄 거야. 다시 그럼 두 번째 이제 N에 관한 2차의 상성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일반항은 등차야. 네? 일반항은 등차인데 두 번째 항부터 뭐라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의 특징을 이뤄요. 독특하죠? 첫항은 등차를 안 이뤄요.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 항부터 등차라면 그 등차수열 역시 공차랑 첫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항부터 라며. 그치? 어쨌든 공차랑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그런 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위의 방법 그대로 하십니다. 네? 상수항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방법 적용. 단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이기 때문에 첫항의 이야기는 다르게 가야 돼요. 첫항은 다시 한번 이렇게 작용하시면 돼.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이 예를 잘 쳐다봐야 돼. 선생님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수항이 있으면 우리의 일반항을 A N이라고 했을 때 A N은 등차가 된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 지워. 잠깐 지운다면 우리는 공차 4 첫항 1이라는 걸 알아냈으니 일반항을 잽싸게 쓰세요. 4N 마이너스 3 이러고 단 여기서 N이 두 번째 항부터입니다. 요것만 달아주면 돼. 선생님 근데 원래는 더하기 1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서 우린 하나만 더 달면 돼. 첫항은 따로 냅니다. 이렇게 첫항은 따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너를 가지고 설명해요. 이때 상수항의 역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S1 그러니까 1, 1, 1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2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2가 나오고 두 번째 항은 몇이 나오냐면 2를 대입해봐. 5가 되겠네요. 그다음부터는 공차가 몇이니까 공차가 4였으니까 공차가 4씩 커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A3부터는 공차 4, 9 이런 식으로. 허나 첫 번째 항은 2, 2, 2, 2, 2, 2, 2, 3, 4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항은 규칙이 제외되며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의 규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을 식으로 한 방에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요 식에서 자, 요건 팁이야.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 2부터인데요. 그냥 1 넣어봐. 1 넣으면 A1은 4가 돼야 정상 A1은 1이 돼야 정상인 거거든. 근데 A1은 현재 구한 게 1이 아니죠. 그렇게 혹시 하고 1을 넣어봤는데 그 결과가 같다면 그 결과가 같다면 굳이 구분하지 않고 첫 항부터 등차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지금처럼 N에다 1 넣었을 때 결과랑 첫 항 S1과 다르다면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한다.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는 바로 내는 결론이 만약에 이게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그건 조금만 이따가 가르쳐줘요. 알겠죠? 서술형은 어떻게 써요? 그건 좀 이따가 가르쳐줘요. 자 세 번째 꼴이 있어요.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세 번째는 여기 있어요. 세 번째 S는 이런 꼴이야. 오 A 곱하기 어떤 놈의 거듭제곱 지수의 거듭제곱이야? 딱 N제곱이어야 돼. 그리고 똑같이 뒤도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A 앞뒤가 똑같아. 앞뒤가 똑같고 마이너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이 아니라 앞뒤가 똑같은 꼴이라고.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꼴. 근데 옆에 붙어있는 건 지수꼴. 아래 N제곱이어야 돼요. 이러면 우리의 일반항은 무엇이 되냐면 등비수열이래요. 등비 역시 공비와 첫항이 중요하죠. 공비는 어떻게 되지? 랍으로 보면 공비는 N 앞에 이게 공비 첫항은 여전히 어떻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 S1으로 구하면 됐지.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 가봅시다. 이렇게 가장 잘 나오는 문항이지. 가장 잘 나오는 문항. 선생님 SN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일반항이 A인데 이 A는 첫항부터 등비를 이루래. 혹은 등비수열이다. 라고 그랬어. 등비라 그러면 첫항부터 쭉 등비라는 소리거든요. 아 그럼 어떡하지? 이게 등비가 돼야 돼? 근데 등비의 합이잖아. 등비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 SN은 일단 꼬랑지 있으면 떼. 꼬랑지 떼야 돼? 떼봐. 그럼 3으로니까 6 곱하기 3에 더하기 K죠. 그러면 AN이 등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합의 모습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근데 여긴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모습을 맞추면 6에 3에 N 그 다음 여기는 누가 와야 돼? 빼기 6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런 꼴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러므로 K는 몇 대 줘야 돼? 마이너스 6이구나. 게임이 끝이야. 이렇게 바로. 그럼 봐봐. K가 마이너스 6인 이런 꼴이 SN이었다면 우리는 등비에서 공비가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공비는 N 앞에 글쓰일 때 밑 3 이렇게. 첫항은 어떻게 하라고? 첫항은 S1이지. S1이니까 N에다 1 대입하시면 되죠. 18이죠. 18. 1 대입하시면 6, 3, 18에다. 6 빼는 거니까 12. 그러니까 일반항도 작성 가능이지. 따라서 우리의 일반항은 첫항에 공비 N만에서 이렇게 작성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해보자. 선생님, 이걸 서수령에 쓰고 싶어요. 계속 서수령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잠깐, 잠깐 다시 한 번 마지막 일로 올게요. 합이 그런 꼴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니까 세 가지 꼴이 아니야. 혹은 서수령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우리의 일반항은 어떻게 간다?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단 두 번째항부터 규칙이다. 그러면 첫항은 어떻게 구한다? S1으로 구한다. 근데 이 상황에서 혹여나 N에다 1을 대입해봐. 아까 했던 것처럼 N에다 1을 이 식에다 대입을 했는데 너랑 일치해. 그러면은 첫항부터 끌고 가는 규칙이다. 근데 일치하지 않아. 아까 일치하지 않았죠? 이거 일치하지 않았잖아. 혹시하고 1을 대입한 것과 S1이 일치하지 않았잖아. 그럼 두 번째항부터 규칙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봅시다, 그럼. 이걸 서수령에 쓰고 싶어. 서수령에 쓰고 싶어? 너를 만족한데 A 우리 A의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일반항을 구해봐야지. 얘가 등비됐는데. 그럼 일반항이니까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하시면 SN을 계산하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플러스 K예요. 빼기 N 마이너스 1이니까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이야.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대신에 여기 대신에 N 마이너스 1. 그러면 2 곱하기 3의 N 이렇게까지 되겠네. 그럼 좀 계산을 해주면 KK 날아가요. 그럼 여기가 누구냐면 3의 N으로 묶어. 2 곱하기 3의 N으로 묶이겠네요. 그럼 여기에 누가 더 3이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 전개하면 N 플러스. 여긴 다 묶였으니까 빼기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는 누가 되냐. 이게 2거든요. 그리고 이게 4 곱하기 3의 N. 이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AN이에요. 아 근데 단점. 2항부터 성립한다고. 단점. 그러면 첫항은 어떻게 구해? S1이니까요. 근데 S1은 여기다 S1. N에다 1 대입하시는 거거든. N에다 1 대입하면 18 플러스 K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AN이 첫항부터 무슨 수열이므로 등비잖아. 등비이므로 우린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면 여기다가 N에 1 대입한 게 이게 만약에 같지 않으면 두 번째항부터 등비라며 그러면 안 되잖아. 전체 등비. 전체 등비가 되려면 N에다 1 대입한 그 결과가 네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에다 1 대입한 아 12가 S1이었던 18 플러스 K 그 A1과 같아줘야지만 첫항부터 규칙을 끌고 가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K값은 누구나?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서술형에서는 정석적인 방법인 거지. 하지만 객관식이 나왔다? 게임 끝. 이러고 넘어가셔야 돼. 알겠죠? 그 외에요. SN이 2차도 아니고요. L에다 2차 그런 거 아니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지속골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 이제 어떻게 푸냐? 그걸 가셔야지. 오늘 이제 어떻게 푸냐?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좀 전에 했던 이야기인 거야. 우리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나?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N에다가 2부터 이렇게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AN은 SN이 누구냐면 N 세제곱 더하기 1이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N 마이너스 1에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정리 좀 하면 N 세제곱 더하기 1이고 빼기 자 여기서 N 세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러니까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니까 이렇게 더하기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이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가 너가 사라져요. 그럼 N 세제곱도 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는 너 때문에 3N 제곱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몇에 3N 더하기 1 이렇게 따라서 우리의 AN은 3N 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이고요. N은 2부터 성립하겠군요. AND 첫항은 누가 되지? 첫항은 N에다 1 S1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N에다 1 대입한 S1은 2가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다 N에다 1 한번 대입해볼래? 1이 나오죠? 다르죠? 아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규칙이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N을 딱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나오는 놈의 특징 이런 특징을 갖는 애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 더 해줄게요. 아까 있었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바꿀게 내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 제곱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그래 N 제곱 플러스 할까 하나? 2N 한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N 하자. N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N 제곱 뭐 할까? 플러스 잠깐만 생각 한번 해볼까? N 제곱 플러스 그래 플러스 2N으로 하자. 플러스 2N 1대 2N 플러스 1까지 달자. 1일 때 우리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뿅 AK AK 이렇게 몇 값 쓸 거야. 자,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또 다른 기호로 누구라고 써도 괜찮아? 이거 A1 더하기 A2 더하기잖아. AN까지잖아. 그러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SN이라고 봐야지.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SN이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주어졌구나. 지금 그러면 난 일반항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우리 일반항은 누구구나. 얘네가 내 차에 상수항이 있잖아요. 이 차에 상수항이 있으니까 그렇지. 상수항 없애고 등차야. 가야죠. 두 번짱부터 등차. 그 공차가 누구예요? 자, 1치워줄게. 공차가 누구야? N제곱 앞 계수의 곱하기 2. 첫항은 누가 돼? N에다 1 대입하세요. 3. 그러니까 우리 일반항은 어떻게 작성하면 아름다운 거냐면 몇 N으로? 2N 플러스 1 이렇게. 단 N이 몇항부터야? 2항부터야. 근데 사실은 사실은 여기가 누구였냐면 2N 플러스 1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A1은 따로 놀아야 돼요. A1은 S1과 동일하니까 1, 1, 1 대입하셔야죠. 4가 되어버리셔요. 그러니 얘의 규칙은 두 번째항부터 등차를 가는 등차수열의 특징. 그것 가지고 널 구해달래. 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뭘 해버리냐면 어? AK니까 이걸 집어넣어요. AK 플러스 K 플러스 집어넣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느낌인 거잖아. 전개를 했다고 치면 전개를 했다고 치면 A1, A2분의 1 더하기 A2, A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인데 여기서 A1의 규칙은 따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수열을 집어넣어서 첫항을 바라볼 때 나오는 A1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여기 있는 너의 수열에 대하여 집어넣고자 하는 놈이 첫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 그건 따로 분리해서 가야 되죠. 그러니 나는 얘를 어떻게 분리시키는 거냐면 이렇게 첫항은 따로 생각하고 K가 1일 때는 따로 생각하고 K가 2인 순간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AK 더하기 AK의 A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K가 1은 누군데요? 아까도 썼잖아. K의 1 대입한 이 네모에 K의 1 대입한 순간 그러니까 1을 대입한 순간은 누구냐면 A1 곱하기 A2분의 1 이거지. 이건 따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 따로 봐서 A1에 써지는 건 너로 써지는 게 아니라 너로 써지는 거지. A1은 4 이렇게 A2는요 이제 여기에 규칙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따로 보시고 그 다음부터 여기에는 이제 K가 2부터 들어가요. A2 A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써 내려갈 때 시그마 K는 몇부터? 2부터 10까지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야. AK 그럼 변수 바꿔서 K 들어가요. 2K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을 들어가야 돼. K 플러스 1을 딱 들어가면 2K 플러스 몇 대요? 3 3 이 정도는 우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부분분수로 해결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을 쓸 때는 20분의 1 더하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셔야죠. 부분분수 할 때 빼시면 몇 분의 1이 되는 거냐면 2분의 1 그건 밖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할 것은 얘를 부분분수로 바꿔서 샥 2K 플러스 1 빼기 2K 플러스 3 1 이렇게 그냥 얘는 이제 하나씩 전개하시면 되죠. 2 대입하고 10 2B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면 쭉쭉쭉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남는 최종 정답을 쓰라고 하면 여기서 20분의 1 쓰고 더하기 2분의 1 쓰고 여기 남는 것은 2 들어간 게 남겠네요. 5분의 1 마이너스 10 들어간 게 남겠네요. 그죠? 10 들어간 게 23분의 1 이걸 정리하는 놈이 최종 정답이래요. 해서 첫 항의 규칙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첫 항의 영향을 받는 것을 한 번에 AN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안 된다. 왜? 얘는 두 번째 항부터니까 첫 항의 영향을 받는 것은 따로 빼서 따로 빼서 K가 1인 순간 영향을 받는 순간 따로 빼고 그 다음 진행한다. 잘 봐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K가 2로 바뀌었다 쳐볼래? 스타트가 2 너부터야. 그럼 애초에 대입되면서 영향받는 항의 A1이 안 생기죠? 이렇게 안 생기잖아. 따로 되는 거 그냥 바로 너의 영향을 받아도 되지. 그러면 그땐 바로 집어넣어도 되지. 집어넣어서 분수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대입되는 순간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에 대한 판단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 그러면 따로 구한 A1은 이수열과 같은 규칙을 갖지 않기 때문에 따로 빼서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저기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쫙 정리해 두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또 이제 공개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기말고사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